통증을 완화하다 따뜻한 목욕은 근육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녀는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했다 명상은 통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명확하게 말하다 발표할 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명확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지시사항을 줄 때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칭찬하다 내 상사는 항상 그녀의 멘토를 칭찬한다 프로젝트 후 모두가 그의 노력을 칭찬했다 그녀는 도심의 그 레스토랑을 칭찬한다 언어를 구사하다 그녀는 네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많은 세계 여행자들이 현지 언어를 구사하려고 한다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도전적일 수 있다 좋게 말하다 나의 동료들은 항상 우리 팀 리더를 좋게 말한다 그는 친구들을 좋게 말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. 누군가 당신을 좋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좋다.